동생이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튼튼 이쪽에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튼튼함 촌스럽게 왜 이렇게 굽신데? 이런 거 처음 해본다고 너무 티 내는 거 아니야? 나 바쁘니까 곧 불편한 얼굴 좀 저리 치워주시죠 너 지금 그 더러운 손으로 남의 얼굴 쓰다듬지 말라 그랬지? 생긴 건 땅에 떨어진 것도 다 주워먹기 생겨가지고 깔끔한 척 혼자 다 한다니까? 고구마 스톱 너 지금 그 말 나 들으라고 한 말이냐? 들으라고 한 말은 아니었는데 들렸으면 I'm sorry 어우 저게 진짜 아 무슨 일 있는 거 아니겠지? 사올이가 그 일로 오래 가진 않겠지? 아직 할 일도 많은데 아 아 아니야 안 그래도 그냥 속 시끄러 죽겠는데 이 조심들 하는 이 그릇 삶아가 야 아 집 안에서 그렇게 하면 이거 부정 타는 거 알아 몰라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형님 탓이라고요 가뜩이나 목발 짓고 다리도 부실한데 알아서 주의 좀 해줄 것이지 형님 저 미워서 일부러 보고도 막 부딪히고 그런 거 아니에요? 이거 봐요 할 말 없으니까 무시하는 거 맞잖아요 아니 어째 애미는 오늘 하루 종일 그냥 정신이 어디 달나라 저기 뭐 구만리쯤 가 있는 거 같아? 왜 뭔 일 있어? 아니면 뭐 이상한 소식이라도 들었어? 죽인 줄 알았던 딸이 그냥 응? 살아 돌아왔다든가 뭐 그딴 거 있잖아 그런 거 없어요 어머님